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죠. B분의 A가 D분의 C보다 작다는 것은 AD가 BC보다 작다는 거죠. 우리가 많이 본 거죠. 거기다 같은 것을 대주더라도 같이 AB, AB 같은 것을 대주더라도 이 등호, 등호는, 부등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. 이것을 이렇게 묶어 줄 수도 있죠. 이게 뭐예요? 커뮤니터티브가 아니고 어소시에티브 프라페리티죠. 더하기의 어소시에티브 프라페리티에서 묶어주면은 여전히 부등호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이건 곧 이렇게 되는 거죠.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전개가 됩니다.